우리 학교에서 개발선상국으로 실습을 하는 경우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한곱 명의 학생들이 좋은 실습 기회가 되었다는 그런 잡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실습을 기대하는 것 같다 제가 생랄 받았을까요? 실제 제가 너무 없어서 예방접종하러 왔어요 저희는 이제 네팔로 갑니다 한국 축구는 비록 졌지만 저희는 생랄했습니다 네팔이에요 네팔 생각보다 안 더워요 이거 진짜 시원해서 진짜 여기는 기숙사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Namaste 네 뭐지 찍 안na? 커텔이야 진짜 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짜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ÜND Something 대애 경우가 여기서 처음 kernel 교수님 말씀하면서 먹어 맛있어서 해보지게 먹어 뭐하고있죠? 뭐하고있죠? 해 salaries 판다 하는 생각을 해보자 네 네 네 네 네 오 음악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아, 메딕까지 쓰지 않더러? 공간이 생산같아서 얘기해주세요 생산같은거 얘기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아리는 통증이 계속되고 한시간에 3번정도 화장실을 가리키는거 같아요 공간이 얘기해 모스키토란 인생의 동반자 피를 나눈 사이죠 둘리케 병원에서 내일 있을 스케줄에 대해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둘라인 빌린지 베스토랑 탑을 빙글빙글 굴면서 물공을 꽂는 거라고 해요 딸란ails 가네빠로 갑니다 가네빠 가네빠 가네빠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여긴 나갈콧 대박 2175m입니다 아 예쁘다 clic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와! 너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지쳐있어요? 아니 아니 형이 형 심장이 안 돼 혼자 뭐하냐 하나 둘 셋